기아 니로 전기차 충전구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중앙에 위치시켰습니다. 측면부는 부메랑 형태의 C필러 파팅라인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후면부는 블랙 가니쉬를 이용한 아일랜드 타입 스키드 플레이트 적용으로 모던한 느낌의 범퍼 디자인을 연출하였으며, 전면부와 같은 하트비트 리플렉터로 일체감과 유니크함을 표현했습니다. LED로 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공력골 일체형 디자인이 적용되어 보다 세련된 미간을 연출했습니다. 후두후두한 어퍼 가니쉬는 카울 탑 커버 마운팅 타입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여 전면 유리창으로부터 유입되는 수분과 오염물질이 카울 탑 커버 내측으로 유입되지 않고, 차량의 양쪽으로 용이하게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터치 센서 아웃사이드 핸들은 스마트키를 소지한 운전자가 앞좌석 도어 바깥 손잡이에 근접하면 작동됩니다. 도어를 잠그려면 핸들의 바깥 센서 부분을 가볍게 터치하면, 비상등이 한 번 깜빡이고 알림음이 울리며 모든 도어가 잠깁니다. 이후 3초 동안은 다시 터치해도 잠금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핸들의 안쪽을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면 비상경고등이 두 번 깜빡이고 알림음이 울리며 모든 도어가 잠금 해제됩니다. 테일 게이트를 자동으로 열리게 할 수 있는 스마트 테일 게이트 기능은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정, 차량, 도어, 스마트 테일 게이트 기능을 설정해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키를 휴대한 운전자가 테일 게이트로 다가가 3초간 서있으면 비상경고등이 깜빡거리며 경고음이 울리고 자동으로 테일 게이트가 열려 손쉽게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보다 20mm 하향된 돌출형 그립핸들은 그립감 개선은 물론 여성 및 단신 고객을 배려했습니다. 후드 열림 레버를 당기면 후드가 조금 열리고 중앙에 위치한 잠금 레버를 왼쪽으로 밀고 있는 상태에서 후드를 중간 정도 위로 들어 올리면 저절로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엔진 룸 내 20리터까지 적재할 수 있는 프론트 트렁크가 있어 차별화된 수납공간을 제공합니다. 기존 스테이로드 타입에서 가스리프터 타입으로 변경하여 후드를 닫을 시 엔진 후드를 내린 후 아래로 꾹 밀면 닫힙니다.